완전 눈치 없는 남자 자 레디 액션 갑니다 오빠 내가 뭐 준비했는데 오준현 진짜 미안해 뭐라고?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 화영씨가 완전히 인터뷰 때 하드캐리하는 스타일이시네 다행이가 정말 비타민이에요 잘한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애교나 아주 못난 남자한테는 주먹을 썼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난이도로 한번 가볼게요 3번 난이도 3번 난이도 5번 난이도 2번 난이도 4번 3번 난이도